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세니님이 지으신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입니다. 부제는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라. 나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100%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박세니님은 20년간 2만 5천 건의 강연 및 상담 사례로 증명한 국내 최고의 성공 심리학 코치라고 합니다. 월 수입이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성공하신 멘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2. 일하기 싫다는 것은 돈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3.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4. 우리는 인생의 정의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 5.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그리고 6. 지금은 인류 출현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7. 나를 믿고 타인도 믿게 하라. 이렇게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7가지를 볼 것이고요. 플로로그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플로로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방법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변명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만 몰입하며 살게 된다. 양쪽 모두 자신의 신념과 생각대로 삶을 꾸려나가고 그 결과 두쪽 모두 지금의 모습으로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신과 무의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멘탈이 바뀌며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그럼 본문 내용 1.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을 한 개 짓지 마라. 몇 년 전 기숙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이다. 2010년 한 학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에 방문했다. 그는 당시 25살이었고 전역 후 대학교에 편입하기 위해 늦은 나이의 수험생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평소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원형 탈모증, 두통, 무기력증을 호소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1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상근으로 복무하면서 생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름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툭하면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말로 그에게 부정적 암시를 많이 남겼고 이로써 중위권 대학을 다니는 자신은 학벌 지배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비단 이 학생뿐만 아니라 기숙학원 재학생 중에서도 어차피 명문대 못 가면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열심히 하면 뭐하나 처럼 미리 미래를 단정짓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이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다. 수많은 성인이 자신이 한계를 정해두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돈 버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 어른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체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만일 체면 저주를 깨뜨린다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는 나의 경험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생을 바꾸길 바란다. 돈의 출처를 알아야 돈을 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한다. 모두가 갈망하는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출처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출처도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돈은 멘탈로부터 나온다. 보기 좋은 예가 있다. 한경희 스팀 성소기가 있다. 이 브랜드를 만든 한경희 대표는 주부였지만 남다른 판단력, 즉 탁월한 멘탈로 자신을 브랜드화했다. 나 또한 남다른 멘탈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지갑이나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돈이 멘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무한대로 많다고 대답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멘탈의 주인이 나이니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무의식까지 동원해 만들면 된다. 방법적인 부분은 간단하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길 바란다. 심리학자가 된 것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인간은 어떠한 부분이든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통문제, 주거문제, 환경오염문제, 대인문제, 건강문제 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다양해진다. 심지어 결혼식도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 활동수단인 직업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싶다면 집단의 수많은 문제점 중 특별히 관심이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밀려온다. 혹자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앞서 말한 한경이를 보라. 한경이는 신인가? 당연히 사람이다. 그럼 그녀가 만든 스팀 청소기는 완벽한가?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경쟁 중이다. 신과 경쟁하는 사회라면 좌절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수정해 플러스 알파를 만들면 돈은 나에게로 방향을 바꾼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들은 책, 강연, 동영상, 홈페이지 등 어디에든 흔적을 남겼다. 그 친절한 기록을 열정을 다해 수집해라.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것을 그 과정 없이 그대로 흡수할 기회다. 시간도 금전적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 이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 나를 위해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할 판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강자의 자세다. 돈 벌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쉽다. 돈은 생각에서 나오고 기회가 되는 문제는 사방에 널렸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깊이 새긴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 따위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당신의 멘탈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해 더 이상 돈으로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이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기 싫다는 것은 돈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회사일이 너무나 하기 싫었는데요. 그래서 이 장을 골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론이다. 직업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동반하기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써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면 된다. 나는 이처럼 직업의 속성이 남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신 영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 가령 시민성 증상과 집중력 저하 등을 약 없이도 호전되게 하고 본질적인 지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심리수업을 개발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지식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자신의 출중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정을 써두면 된다. 그럼 자연스레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매우 멋지고 숭고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삶이라면 일하면서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돈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을 따른다. 돈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돈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상대에게 싫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기분 좋을 리가 없다. 상대도 싫다고 말한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돈은 일을 하는 과정에 벌리는 것인데 일이 싫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이 아무리 고되게 느껴지더라도 일이 싫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난 내 일이 정말 좋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야 라고 되뇌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실제로는 여행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좋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봐라. 당신이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일을 해서 돈을 번 덕분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항상 본질을 생각하면서 일을 더욱 즐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라. 혹시라도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안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까지 일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낸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과소비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면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만난 고객들이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쪽으로 집중하며 일을 하라. 그러려면 더욱 문제 해결 능력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대책 없이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안타까운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평생 가난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 행여 일확천금을 얻는 극소수의 존재가 있더라도 그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그가 소유하면 안 될 큰 돈이 그와 후손들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으면 직업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데 직업을 바꾸지 않을 거라면 직업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을 할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원치 않은 모습은 떠나보내라. 수강생들이 종종 나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최면요법으로 없애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대부분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가령 불면증이 있다면 불면증이 없어졌으면 하고 가위 눌림을 자주 당하면 오늘은 가위 눌림이 없어야 하는데 하고 두통이 있으면 일할 때는 머리가 안 아파야 하는데 하며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놓고 말로는 그것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그것을 떠올린다. 담배를 꼭 끊고야 말테야 라고 하는 사람치고 담배 끊는 사람을 잘 못 봤다. 원치 않는 담배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피우는 모습을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떠올림으로써 논리적으로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긍정의 상황에 집중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면증이 없어지는 것인가? 두통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무의식에 새겨야 한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 아니라 매출이 오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원치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몸에 베어여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다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는다. 꾸준하게 되뇌고 실천하고 과거 습관이 나오면 반성하고 다시 원하는 모습에 몰입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항상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안 된다는 생각을 잊을 것이다. 당신의 정신과 유체는 온전히 당신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 몸과 정신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없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주에게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확신 등을 먹고 살지. 반면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그러자 어린 손자가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다. 다시 추장은 내가 먹이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답했다. 짧은 스토리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 또는 타인에게 핑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틀린 방법이고 의미 없는 태도다. 발전 없는 사람의 특징일 뿐이다.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원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 그것이 무의식 영역에까지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멘탈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이고 인생도 몰라보게 변화할 것이다. 이것도 솔직히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상상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정말로 느껴서 실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성공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번째 우리는 인생의 정의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 성공하려면 확고한 인생 정의부터 내려라.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은 뭐뭐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멋진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인생은 최면, 고도의 집중 상태다. 나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20대 중반에 찾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가진 진짜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기쁨에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진로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자가 됐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뭐뭐이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정의하는 인생의 개념은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나에게 인생은 최면이었다. 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이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최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최면이 뭔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보통 최면은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낸 잠에 가까운 상태라는 정의가 있고요. 또 다른 정의는 최면. 최면 상태는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를 그 상태로 만든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최면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최면이 암시에 반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지역적인 것들에 대한 의식은 감소하고 초점화된 집중력을 누리는 의식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최면 상태는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몰입의 상태라고 그렇게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자도 이것과 비슷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최면 상태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최면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고도의 집중 상태를 아주 깊게 경험한다.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된 상태에서 자신의 멘탈과 자기 확신을 강하게 다지며 제3자를 최면시킬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제3자를 최면시킬 수 있는 힘은 제3자를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도 극도의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잘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고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내가 말하는 최면 상태를 깊이 이해하거나 이론적으로 정립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최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소극적이었고 큰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인 최면의 존재를 모를 때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 주변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존재는 최면 상태를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단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최면 상태를 만들어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기존에 없던 강력한 욕망과 의욕이 생겼다. 이로써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온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시 말해 인생은 최면이다를 되뇌이며 스스로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매일 최면이라는 개념을 무의식 영역까지 새기니 많은 번뇌가 사라졌고 강해지는 데 몰입하다 보니 기존의 힘을 가진 분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받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기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공자들을 찾아가는 자신감까지 장착할 수 있었다.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가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인생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허무한 일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종류의 최면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인생이 최면이라면 가치 있고 보람된 종류의 최면에 빠져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즉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고의 몰입상태에 빠져드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현재에서 하는 거고 현재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된 상태에 빠져들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복한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차후의 일인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입니다. 멘탈을 심리적인 영향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심리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연구하여 우리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인 동시에 심리학을 잘 알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생활 곳곳에서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인 심리학적 지식은 알아두면 좋다. 그러한 의미로 필수로 알아야 할 심리학 가운데 무의식 관련 내용을 담아본다. 모든 학습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흐른다. 지금껏 수많은 심리학자와 의학자가 우리의 정신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 세계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인 잠재의식의 영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만 무의식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존재하는지조차 느끼기 힘들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심장은 계속 뛴다. 이는 의식으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무의식의 세계라는 뜻이다. 또 꿈속에서 평소의 나와 다른 모습의 나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무의식 속의 또 다른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울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생긴다. 처음에는 균형 잡는 것이 어려워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반응해 잘 타게 된다. 심지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타는 경지까지 오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배움의 과정은 의식적 차원에서 무의식 차원으로 확장된다. 상상은 논리를 이긴다. 의식의 언어는 논리이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다. 그러면 상상력과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언제나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앞서 언급했듯 의식은 정신세계의 10%의 영역이고 무의식은 90%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애가 정말 좋았는데요. 예를 들어 길이 3m, 폭 40cm의 넓반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를 걷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당연히 식은 죽 먹기처럼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미션이다. 그런데 롯데타워 옆 3m 간격에 똑같은 빌딩 하나 더 세워 같은 크기 넓반지를 걸쳐놓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설정해뒀다는 가정하에 건너보라 하면 누가 그 도전을 할 것인가.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라 논리적으로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서 모두 주저앉는 이유는 떨어질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90% 영역의 상상을 하는 순간 10%밖에 되지 않는 논리는 논리 따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당장 건너게 할 수도 있다. 넓반지를 건너면 10억을 주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건너보겠다고 손들 것이다. 갑자기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다. 10억 원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아래로 떨어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생각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연불처럼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를 딱 드니까 너무나 그게 명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포심에 떨어가지고 행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생각을 10억 원을 준다는 생각을 바꾸므로써 바로 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상당히 행동을 자극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정말 100% 논리적으로 살려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 즉, 자기 최면을 통해 상상력을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기 최면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습관처럼 훈련해야만 가능하다. 즉, 여기서 저자는 무엇을 하려면 논리뿐만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논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 우리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레몬을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 실제 레몬을 먹지 않아도 두뇌가 레몬을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체 반응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비판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마냥 좋아하는 것처럼 어릴 적 장래 희망을 꿈꾸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멋지게 지도할 거야 등의 말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상을 꾸준하고 생생하게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실과 상상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친다. 대단한 미래를 그리며 눈 감고 상상할 때는 좋지만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주변의 부정적인 답변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에 부풀어 꿈을 이야기했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거나 너무도 친절하게 실험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른이 많다. 이로써 기가 꺾여 목표가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다. 반복되는 부정적 학습이 무의식적으로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 중에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부정적 암시가 도사리고 있다. 멘탈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런 암시를 그대로 무의식에 새겨 넣게 된다.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 옮겨진 강력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그건 현실적으로는 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은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로 끝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의 상상력을 멀리하라. 멍한 상태로 주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준 자가 아니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이다. 보여준 자의 말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다. 갓 스무 살 혹은 더 어린 학생들은 돈을 벌어본 적도 거의 없을 텐데 돈 버는 것이 어렵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암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 암시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부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조차 못하게 된다. 또 자신이 부자가 되어 멋지게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빈곤과 가난 속에서 평범한 자신의 삶을 연결시킨 상상을 하면서 소박하게 성장한다.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최면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인생은 이변이 없는 한 정말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삶이 된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간다. 예초에 실험 불가능하다고 믿고 꿈을 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실에 눈 떠버린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뽑는 세상이 됐다. 꿈을 꾸더라도 비정상적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젊은이도 많다. 그래서 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자는 항상 있다. 미국의 브리트닉 연구소에서 1500명의 대학 졸업생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직업을 선택할 때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쫓아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 중에 1250명 중 250명만이 꿈을 쫓아서 살 것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0년 뒤에 이들을 추적했는데 실제로 천만장자가 된 사람은 101명이었는데요. 현실을 선택했던 사람 중에서는 1명이 나왔고 꿈을 선택했던 사람 중에서는 1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꿈을 선택했던 사람이 천만장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자명하지 않는가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꿈이 없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다. 사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온 부정적 암시 때문에 스스로의 멘탈을 잡지 못하고 자기 확신을 잃어 꿈을 포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상상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당신도 정말 논리적으로 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상상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그 말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상상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상상해도 독인, 객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틀을 깨주는 훨씬 더 큰 존재를 만나서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배우고 생각을 180도 뒤집어야만 상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좋은 책을 통해서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쫓아가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수만 명의 제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과 강의 내용을 곱씹어서 계속 상상하고 무의식 속에서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몸소 체험해 온 진리인이 믿어도 좋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스스로의 멘탈 리허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스스로가 완벽하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즉, 무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려면 계속 상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의식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지금은 인류 출연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이거는 심사임당님이 지금은 인류 출연 이후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는 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연고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성공의 시간을 도서관에 투자해라. 돈이 생각해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젊은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도서관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분야의 최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모든 성공한 자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다. 과거엔 도서관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성균관이 있었지만 귀족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금은 형편이 어떻든 언제든지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세상이다. 많은 도서관이 24시간 개방 상태로 나를 잃고 부자되세요. 나를 통해 위대해지세요. 라며 항시 대기 중이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도서관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곳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성공할 시간을 갈가먹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찾는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노력해도 안된다고 푸념한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어떤 시대에 가든 성공하지 못한다. 마음껏 배우고 즐기며 성공하라.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정보 공유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열렸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쉽게 배우고 익힐 수도 있다.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사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최고의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정보를 입수했더라도 대륙과 바다를 건너는 것이 힘들었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고 풍토병 등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어디에 있든 하루면 모든 나라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과거에 태어난 영웅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으로 노력했겠지만 어찌 보면 하늘이 운명적으로 그를 영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만 뒷받침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넘친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기회의 시대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입버름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과거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큰 축복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크게 느끼면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성공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상당히 큰 행운일 수도 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를 믿고 타인도 믿게 하라. 나를 믿어야 나를 지킨다. 험난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믿는다는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나를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수많은 선연도 책에서도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자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특별해 보인다.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쌓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기회를 창조함으로써 성공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이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믿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은 당신을 믿는가? 믿는다면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고 있는가? 또한 당신이 자신을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하기 어렵다면 나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본인은 2022년 현재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당히 성공해서 대한민국에서 심리 전문가로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었고 자신으로부터 배워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인은 20대 중반 이전까지는 완전하게 믿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나만 나를 못 믿는 시기였지 않나 한다. 비단 나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자신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싶어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자신을 믿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에게 부정적 암시를 남긴다. 그건 할 수 없어. 돈 버는 건 아주 힘든 거야. 와 같은 말들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 암시를 받아왔기에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부정 암시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계속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선택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 대신 안타까운 자들에게 농락당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당신에게 부정의 암시를 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까지 받은 부정 암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명심할 것은 이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지식을 믿고 공부해야 한다. 이 실천은 기존의 당신을 힘들게 만든 그 모든 순간을 보상해 줄 만큼 큰 환희와 행복을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안겨줄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을 믿지 말고 진리를 먼저 믿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경험자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이다. 나는 어릴 적에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생각을 옮겨왔었다. 만약 계속 그 상태를 지속해 살아갔다면 굉장히 불행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20대 초반부터는 초라한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나를 믿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믿음과 존경을 얻어내는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에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입에 바로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진리를 제대로 믿는 상태로 행동하고 시간이 흐르면 진리가 내면화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먼저 내면화해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스승과 선배의 힘을 빌려한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인정받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 후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강자들은 다른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들이다.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분명한 공동점이 존재하는 데 진리를 믿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리를 내면화해서 그런 존재들에게 진리가 내면화된 행동을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회를 줄 것이며 당신도 강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게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리는 인생은 최면이다라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고도의 집중상태가 최면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는 데 밑바탕이 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투자해서 진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장기 투자하라. 시세의 고점과 저점, 경기는 예측할 수 없다. 공포의 사고, 탐욕의 팔아라. 복리효과를 누려야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진리인데 이거를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믿어야 한다.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진심으로 믿으란 소리다. 그렇지만 잠재력에 대해 인지 자체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잠재능력은 목숨을 걸만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위한 충실한 행동을 이어가는 사람들만 발휘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잠재력을 발휘해낸 삶을 살았던 이들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내면에 숨어있는 능력을 세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자신을 위대한 존재처럼 만들고 싶은 욕구와 함께 내면의 힘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무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의식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90%를 차지한다. 그 영역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최대한 더 활용하려는 자세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노력한다.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언제나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소수는 무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했고 대부분은 노력하는 법 그 자체를 모르면서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제대로 진심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염원해서 그것이 무의식에 꽂히고 저장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된다. 무의식의 목표가 새겨지면 모든 행동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의식에 새겨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의 무의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새기는 방법은 계속 긍정적인 것,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믿는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을 쉽게 믿는다. 그러니 자신이 많은 사람이 신뢰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많은 이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리를 내면화한 사람이다. 그로써 행동들이 일관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 따른 언행을 하기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인정한다. 또 가치 있는 진리를 제대로 내면화했기 때문에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숨은 법칙을 파악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도 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믿음 가는 사람이 된다. 특히 유력인사들이 믿으면 믿음의 크기는 더 커진다. 그러니 최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더욱 가다듬어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라. 믿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만일 자신을 믿는다면 부디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바란다. 처음에는 그 위력이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상태도 시작은 미미하다. 진정성 있는 노력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머지않아 거쳐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위력이 생기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것이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나아가길 바란다. 명심하라. 실전만이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즉 결국에는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결국에는 생각으로부터 부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세님이 지으신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이게 되게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또 별 내용이 없는 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읽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하려고 이 중요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점점 더 책의 내용이 저한테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면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단어에서 최고의 몰입상태로 바꾸고 나니까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그게 왜 진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자꾸 좌절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싶지만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세니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동영상을 찾아봐서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되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문구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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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